이번 시간에는 시각디자인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모듈 시각디자인 리서치의 3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씨! 네? 댓글 자료 모은 것 시각화해서 내용 정리 좀 해줘요. 네. 아니, 댓글 자료는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는 거지? 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시장 환경 조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댓글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난초한 상황에 빠진 사례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시장 조사 자료를 유흥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적절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디자인 환경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시장 환경 분석 및 시장 조사는 프로젝트 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디자인과 관련된 시장 현황, 향후 시장 전망, 시장 예상 수요를 이해, 예측할 수 있다. 개발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시장 현황, 향후 시장의 발전 전망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개발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거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시각에서 개발 방향을 조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개발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미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개발 방향을 조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경쟁자 분석 및 수요 조사 분석에서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쟁사, 경쟁 디자인의 포지셔닝을 파악할 수 있다. 디자인 콘셉트 수립을 위한 분석자료 시각화는 직간접 경쟁사 디자인의 특징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개발하는 디자인 콘셉트 수립을 위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시장 환경 분석 및 시장 조사, 경쟁자 분석 및 수요 조사 분석, 디자인 콘셉트 수립을 위한 분석자료 시각화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과 검색 능력, 엑셀 같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사용 능력, 데이터의 이해와 도표 차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각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도 확인해 보죠. 오늘의 핵심 용어는 디자인 리서치, 시장 조사, 경쟁자 분석, 디자인 트렌드, 스타일 트렌드, 사용자 조사 설계, 사용자 조사 방법, 사용자 분석, 사용자 행동 분석,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자료의 시각화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각 디자인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강사님, 환경 분석이라는 것이 시각 디자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최상의 디자인은 리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환경 분석 리서치라는 것은 디자인하는 영역이나 맥락의 인간적, 문화적, 기술적, 감성적,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 식견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리서치라고 하면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도 역시 활용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리서치는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나요? 네, 크게 출판물, 논문, 신문, 잡지 기사의 문헌 조사와 사물의 속성을 수치화하는 대상물을 측정하는 조사,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물어보는 사용자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분류 외에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에서의 리서치로 얻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경쟁자 분석으로 경쟁 디자인의 포지셔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용자의 속성과 니즈를 이해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 업무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만족스러운 시각 디자인의 환경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강사님께 더욱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디자인은 리서치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리서치는 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이 디자인하는 영역이나 맥락의 인간적, 문화적, 기술적, 감성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식견을 제공하죠. 그렇지만 리서치 연구가 잘못된 결론이나 그릇된 컨셉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서치의 자료는 크게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량적인 자료는 정부나 연구기관, 기업의 공시자료에 수치화된 데이터를 말하며 정성적 자료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람의 감정과 같이 수치화하지 못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리서치는 크게 출판문, 논문, 신문, 잡지기사의 문헌조사와 사물의 속성을 수치화하는 대상모를 측정하는 조사,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물어보는 사용자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헌조사와 측정조사의 경우 데이터가 도표와 수치가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인터뷰와 관찰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리서치의 방법론은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분류 외에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미지의 수집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의 전교한 분석을 필요로 하죠. 디자인 리서치는 단순히 디자인의 시각적인 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철학, 공학, 과학, 마케팅, 경제학, 심리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판단과 결정을 돕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능력은 리서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데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국내 포털 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같은 해외 포털 사이트, 핀터레스트, 텀블러 같은 해외 블로그와 SNS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립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나 학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도서관의 서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스크린 캡쳐나 이미지 저장 같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한글,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키노트, 아크로받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리서치 과정을 실습해 볼까요? 네, 윤서 씨. 지금부터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리서치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조사해야 할 기업은 스마트폰의 보조밧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의 기관 정보를 찾아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기관 정보를 이해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 관련 비즈니스 분야를 이해해야 되겠죠.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과 기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국내 한정된 포털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좋겠죠. 하긴 요즘에 워낙 사이트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리서치는 인터넷 검색을 주로 하지만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잡지나 도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잡지의 경우 최신 버전만이 아니라 지난 자료들에도 과거에 진행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디자인 잡지는 이북 형태로 볼 수 있기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북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료 찾는 모습이 은서 씨 아주 노후하고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제가 한층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잡지도 요즘엔 이북에 올려져서 도서관보다 찾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잘하셨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봅시다. 프로젝트 기회 단계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작업 지시서를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최종 결과물의 예산과 기간, 결과물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 리서치의 시간과 깊이가 결정되죠.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서치의 시간과 깊이가 결정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리서치의 양과 내용이 많은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리서치가 과도할 경우에는 실제 제작 기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 리서치는 프로젝트의 초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계속 찾고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래서 리서치는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각 디자인은 프로젝트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작은 범위의 프로젝트부터 브랜드 전체의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서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광고 시안이나 명안 같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관련 샘플의 수집이나 비주얼 트렌드 분석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리서치를 진행해도 되는데요. 브랜드 디자인이나 관련된 광범위한 프로젝트는 전문 조사 기관의 데이터나 국가 통계 같은 자료 이런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리서치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프로젝트의 범위에 맞는 관련 프로젝트 샘플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제가 리서치도 한번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든 생각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꾸준히 자료 조사하고 또 우리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리서치 방법을 배운 한윤서씨 아직은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죠. 리서치는 현재의 상황 분석과 모르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디자이너들에게 리서치는 디자인하는 영역이나 맥락에 인간적, 문화적, 기술적, 감성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식견을 제공합니다. 리서치의 자료는 크게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량적인 자료는 정부나 연구기관, 기업의 공시자료에 수치화된 데이터를 말하며 정성적 자료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람의 감정과 같이 수치화하지 못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의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이너라면 갖춰야 할 능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능력, 기본적인 도서관의 서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검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작성,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이 분포되어 있는 경쟁사, 경쟁 디자인의 포지셔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발주한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 이미지를 수집하는데요. 경쟁사를 정의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조사는 관련 기업의 경쟁사와 미시적인 사용자 환경을 적절하게 나누어 조사하는데요. 경쟁자 분석은 경쟁사의 제품이나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트와 시각적인 특징을 키워드로 도출하고 정리합니다. 수요 조사는 어떤 제품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수요 조사는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지만 시각 디자인 리서치에서는 구체적인 사용자의 속성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먼저 정성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향후 전망과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통된 전망치를 도출하는 방식이죠. 설문을 통한 소비자의 필요 요건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수요와 시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유출법이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품목이 새로 만들어져 과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품목의 시장 상황을 다른 시장의 상황에서 찾아보고 미래의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자료는 전문 연구기관의 해외 동향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량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패턴을 발견하고 변화의 추이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술의 변화, 소비의 형태의 변동, 인구 변동 자료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죠. 확산 모형은 신제품의 도입에서부터 포화 상태까지의 전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확산 모형은 시장의 다양한 환경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사이클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윤서 씨와 함께 경쟁자 분석부터 수요 조사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구체화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볼까요? 제가 조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쟁자 분석부터 해보도록 해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회사의 경쟁자를 분석해 봅시다. 경쟁자의 범위는 현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면 될까요? 네. 경쟁자 분석은 단순히 동일 시장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쟁자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프로젝트의 역량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겠죠. 말만 들어서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국내 사례만이 아니라 해외 유세 사례까지 찾고 분석해 보세요. 수집된 자료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에 취합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검색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군과 유사 프로젝트를 찾아내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경쟁사를 정리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검색하는데요. 포스터나 아트북과 같은 예술적인 작업의 경우 이미지 관련 사이트나 잡지를 검색합니다. 강사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미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잘 정리하셨네요. 시각 디자인의 경우 이미지 샘플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해서 이미지 수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미지가 너무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샘플을 검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어요. 주의할 점이요? 네. 시각 디자인은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거죠. 그래서 리서치 과정에서 너무 예술적인 비주얼만 검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의 속성상 좀 시각적으로 멋진 것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된 디자인의 경우에 브랜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의 활용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번 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수요조사요? 네. 그건 근데 마케팅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었죠. 근데 시각 디자인 분야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아 그럼 이건 마케팅팀 업무, 이건 디자인팀 업무 이렇게 나눌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서 씨가 수요조사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소집하고 가격별, 색상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어떻게 done? 최근에 클라이언즈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리뷰나 장단점을 블로그나 SNS를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SNS에 올라온 글의 경우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의 진정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의 유형을 분석하니까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시장 포지셔닝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조사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댓글 조사하는 게 좀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케팅용으로 활용된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도 사용자의 댓글은 시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댓글의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통된 의견을 키워드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리서치를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쟁자 분석 방법과 수요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 관련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쟁사와 경쟁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경쟁사의 조사는 관련 기업의 경쟁사와 미시적인 사용자 환경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조사합니다. 그런 후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의 제품이나 프로젝트의 디자인 콘셉트와 시각적인 특징을 키워드로 도출하고 정리합니다. 수요 조사도 배웠습니다. 수요 조사는 어떤 제품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시각 디자인 리서치에서는 구체적인 사용자의 속성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정성적인 접근과 정량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콘셉트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시각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경쟁사 디자인의 특징과 장단점은 디자인 콘셉트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가 잘 정리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자료가 많은 경우 자료를 프린트하여 벽에 붙이거나 커다란 테이블에 올려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자료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분석한 데이터는 시각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정량 분석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 자료와 같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 규격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이와 같은 자료는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주로 제공되며 수치화된 도표와 차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량 분석은 대부분 통계와 수량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많고 적음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정성 분석은 도표와 그래프 같은 수치로 데이터화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감성, 느낌, 분위기의 형용사적인 표현을 시각화하는 방법이죠. 정성 분석의 시각화에서는 형용사를 수치로 환산하여 전환하는 방법이나 느낌을 색, 형태, 크기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서치 자료는 보통 다양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죠. 따라서 리서치 자료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여러 장으로 구성합니다. 지금까지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구성해 그룹 내부에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리서치 진행자가 전체적인 리서치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만들어진 자료가 차후에 진행될 디자인 작업을 위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료인지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씨와 함께 다양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서씨. 지금부터 리서치 분석 자료를 시각화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시각화라면 도표나 차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딱 봐도 도표네요. 그렇죠. 정량 분석 방법 맞죠? 네, 맞아요. 내용만 봐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수치적으로 뭐가 많고 적은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강사님, 이런 도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정량 분석의 경우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색이나 형태를 적절히 사용하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디자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정량 분석 아닌가요? 정량 분석처럼 보이죠? 수치값을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정성 분석의 사례예요. 수치로 데이터화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감성, 느낌, 분위기 같은 형용사적인 표현을 시각화하는 방법이에요. 좋아요, 보통이에요. 싫어요의 점수를 매겨서 나타내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앞에 본 사례는 느낌을 수치로 환산한 사례라면 이번 사례는 느낌을 색, 형태, 크기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앞에서 본 사례와는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네, 그렇죠. 시각 디자인 리서치 단계 자료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회사별 가이드나 형식에 맞는 포맷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강사님, 사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리서치 자료는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자료를 내용의 흐른대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취합할 수 있어요. 또 여러 형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데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잘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된 자료는 그룹 내부에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죠. 내부 구성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더불어 리서치 진행자가 전체적인 리서치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럼 저도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시각화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면서 시각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자료를 수치하기 위해 감정적인 표현의 형용사를 키워드로 뽑아 정리합니다. 추천하는 사람은 82명이고 별로라는 사람은 12명이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다. 윤 팀장님, 댓글 자료 시각화해서 업로드했습니다. 댓글 자료 같은 정성적인 자료도 수치로 전환해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쟁사 디자인의 특징과 장단점은 디자인 컨셉트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수집한 자료가 잘 정리됐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정량 분석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대부분 통계와 수량 확정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많고 적음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 분석은 도표와 그래프 같은 수치로 데이터화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감성, 느낌, 분위기의 형용사적인 표현을 시각화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형용사를 수치로 환산해 전환하는 방법이나 느낌을 색, 형태, 크기로 구분해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구성해 그룹 내부에서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리서치 진행자가 전체적인 리서치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또 만들어진 자료가 차후에 진행될 디자인 작업을 위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료인지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